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내 소리를 최대한으로 지금 어 얘 아버지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얘를 좀 연결하는 연습을 할 건데 이건 이렇게 할 거예요 우선은 이지만 원래는 아에이오로 연습하지만 저는 거꾸로 해요 이예요 왜냐면 아라는 발음이 조금 힘들어서 이지만 이 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반 공명을 생각해서 희로 할 거예요 희 희 울리는 거 느끼면서 대신 아까 예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다 뱉는 겁니다 그리고 예 써서 시작 네 괜찮아요 지금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는 건 내 소리가 압하고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동시에 안 나오고 이게 삐긋거려서 그래요 그래서 삑사리가 나는 건 내 소리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없어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랑 동시에 이렇게 시작 아까보다 잘했어요 근데 지금 고음에서 다 같은 음인데 얘네 위치가 다 달랐어요 앞도 달랐고 제일 좋은 방법은 손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시작 오케이 잘했어요 원래 상행보다 하행이 어려요 내려올 때도 최대한 소리가 앞으로 뱉는다고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시작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아까보다 잘했어요. 근데 문제는 꼬리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어요. 뱉었다가 들여마시고 이렇게 했어요.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 뱉으세요. 시작! 처음부터 시작!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히히 시작!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 야! 이렇게 했을 때 내 소리의 시작과 끝은 내가 내는 건데 들여마시면 얘를 쪼여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. 히히 시작! 그렇죠? 잘했어요. 그렇게 소리는 압하고 듣는 겁니다. 이걸로 좀 어느 정도 입을 풀고 나서 그 다음 할게 오예요. 오인데 얘도 호로 할 겁니다. 호로 해볼게요. 시작! 오케이! 호 잘하네요. 오나 오나 사람마다 취약한 발음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럼 후로 한번 해볼게요. tensions! 페ört편 손이 unused 한 번 해봤어요.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 내 소리가 압으로 연결돼 있어서 누를 때 나간다. 그리고 소리는 무조건 앞쪽으로 나온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앞쪽으로 가고 이게 점점 고음이 될수록 머리가 울려야 되요 소리 위치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목구멍 쥐어요 그러면 한번 해로 해볼게요 시작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고음 할 때 여기가 울렸어요 지금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지금 고음 할 때 소리 되게 좋았어요 그걸로 그만큼 볼륨과 울리는 걸로 노래를 해야 돼요 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보다 하가 더 불편한 거예요 지금 본인한테 왜냐 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 하고 여기를 잡았어요 내가 어딘가에 불편하다고 하면은 과감히 소리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편한 걸 버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노래가 아니라 운동이 돼버려요 다시 시작 오케이 점점 이제는 앞으로 소리를 입술을 풀고 그 다음에 이효우야로 내 소리를 울리는 거 앞과 같이 쓰면서 어디를 울리는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노래에 적용을 시키는 걸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꼭 악보 가지고 오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데 우선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르실 건데 악보 가져오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한 문장은 한 덩어리니까 한 문장 하시고 나서 내 악기를 리셋 완전 쉬고 새로 하고 쉬는 것만 제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노래를 부릅니다 쉬는 것만 잘 하죠 그리고 아까 만큼 볼륨 쓰셔야 돼요 셋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 쉬고 그 다음 새롭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완전 쉬고 새로워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진짜 완전 쉽더라 내 사랑이 아 왜 왜 아니 본인이 하는 거를 웃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뻔뻔해져야 한다 노래 반 이상은 무조건 뻔뻔해지기 내가 바보같이 느껴져가지고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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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ろ